예,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적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용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온라인 학위 수양의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하며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특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출애국기 2장 찾겠습니다 출애국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국기 2장 1절입니다 래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래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숙과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학예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수양회가 시작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추레업기 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같이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준비한 이 학예수양회만큼 중요한 날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주일을 보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을 통해서 본 참송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여인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구양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사무엘을 낳은 한나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중에 룻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있었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 누나 미리암입니다 여기 추력기 2장은 미리암이 어떻게 행한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미리암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력기 2장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교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추력기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래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추력기 6장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아무람입니다 아무람 아무람이 가서 래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래위 여자는 요괴뱃입니다 모세 어머니가 요괴뱃이고 아버지가 아무람입니다 래위 족속 중 한 사람 아무람이 가서 래위 여자 요괴뱃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런데 요괴뱃은 아무람의 고모입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인 거요 고모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나이가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사람 역사 무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봐서 아무람과 요괴뱃이 정말 믿음으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제일 먼저 안무람과 요괴뱃이 첫 번째 낳은 딸이 바로 여기에 미리암이고 그 다음에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를 보면 모세하고 아론 나이 차이는 세 살이거든요 그런데 요괴뱃은 어떻게 될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 전성에 보면 아론과 다섯 살 차이라고 하니까 여덟 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전성입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바로의 딸이 그 얘기로 돼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소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녀라고 했으니까 전성에는 여덟 살인데 그것보다 나이가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상당히 어린 상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의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지금 이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파라오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초레옥기 1장 22절에 나와 있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괴배시 아들을 낳았으니 파라오 왕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겨야 되는데 그런데 석 달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가 갈대 상자입니다 역청과 나머지들을 칠하고 방수한 겁니다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마 암울함과 요괴배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도 같이 모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엘강 한쪽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엘강 고입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멀리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신여들은 하숙과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여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죠 애기 딱 볼 때 키우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남의 집이지만 너무 키우고 싶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강의 딸이 보니까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복이게 하리까 미리암이 쫓아가서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복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 중에 애기를 저절로 주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불러올까요 얘기할 때 자기 엄마 불러오겠다고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 얘기로 돼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요괴배서를 불러온 겁니다 엄마를 불러온 겁니다 바로의 딸이 그 얘기로 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절먹이라 내가 그 삭서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저절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여 그러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물에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일 때까지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미리암도 마음에 너무 깊었을 것이고 특별히 그 어머니는 얼마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에 섰더니 여기서 미리암이 동생과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동생 그쪽에 딱 온통 마음이 가 있잖아요 이 동생의 운명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에 섰더니 딴 데는 올라간 것이 아니라 딱 그 동생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딱 서서 계속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라오왕의 딸이 모세를 보고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얘기가 우는데 그걸 보고서 용감하게 달려가서 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모를 불러오리니까 자기 동생을 건지는데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엽고 자기 어머니하고 연결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나이가 참 적지만은 이런 행동 패턴을 통해서 이 소녀가 아주 마음과 생각이나 인격이 아주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모의 부모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운 겁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미리암은 확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소인이 삶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떻게 되는 걸 그 어떻게 되는 걸 알려고 3개월 동안 자기 동생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운명이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모세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사내아이 태어나면 다 죽으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사내아가 계속 죽어가는 걸 나이가 어리지만 들은 거예요 봤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아이 태어나면 다 죽는 바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암은 자기 동생의 죽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멀리서서 어떻게 되는 걸 알려고 과연 이 아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어머니가 아주 간곡히 기도한 것처럼 나이가 어리지만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걸 알려고 사느냐 죽느냐 생명에 관한 문제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세익스피의 햄디시라는 햄디시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운명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마음속을 뒤져보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세가 들어있고 모세가 오로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주에도 물어 지킬 만한가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걸 같이 비웠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미리암의 마음은 오로지 온통 모세에 다 가 있잖아요 노아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하고 장가하고 오로지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적인 것에 마음에 딱 붙잡혀 있는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고 욕기 21장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돔 고무라에 불이 내려오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쾌락 그것에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오로지 땅에 향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이 돼지 또 보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아담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묵을 것이다 아담이 지연받을 때는 생령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을 걸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기 딱 끊어지니까 그는 흙이 됐고 영적으로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종신토록 너는 흙을 묵지니라 사탄이 인간의 육세속에 역사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로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 두개 싹 들어간 것처럼 우리 시대 문화가 돼지 문화입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하고 장가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속에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계속적으로 격리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보금 13장에 귀신 들려서 18년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위를 추구해야 되는데 귀신의 역사로 허리가 딱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아래밖에 못 보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우리 모습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가토다 인간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가토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나 모든 것이 짐승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년 환란을 다른 날로 도살의 날이다 도살은 짐승 죽이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도살의 날이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포스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신은 배요 우리 시대 보십시오 사람의 신이 바로 배가 신입니다 묶고 사는 것이 신인 거예요 오로지 육신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을 생각 안하잖아 땅의 것 오로지 땅의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소 5장 찾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10편 10편 119편에 말한 대로 마음이 살쪄 지방 같으나 그 말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꽉 채워져서 마음 비계가죽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돼가는 거예요 돼지는 비계가죽이 두꺼워집지 않습니까 뱀 던져주면 잘 먹습니다 뱀에게 물려도 뭐 끝도 없어요 마음이 살찌는데 세상껏 살찌어서 세상적으로 비계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찔림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한례받으라고 했는데 세상 것으로 점점 살쪄서 그래서 잔치집에 돼지처럼 잔치하기 전에 잘 먹이잖아요 지금 보여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장 많은 걸 먹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듣는지 마음이 점점점점 세상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어디에 마음이 가있냐면 모세 운명의 마음이 다 가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있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상 어디를 가든지 내주만 생각하도다 그 노래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걸어가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 어디를 가든지 내주만 생각하도다 내 마음에 주님이 정말 계시냐 그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조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은 거룩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을 죄에서 당연히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기고 그러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조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에베 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정말 미리암이 모세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항상 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성도들이 정말 들어 있을까요 빌리뽀서 1장입니다 빌리뽀서 1장 7절 바울소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소도 마음 속에 빌리뽀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정말 교회가 내 마음 속에 정말 들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마음 속에 들어 있고 주님의 일이 정말 내 마음 속에 들어 있을까 내 마음 속에 정말 가족이 들어 있을까 성경 디모데던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신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이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가족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마음이 안 들어가 있냐 그 말입니다 마음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 성경이 있을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0편 119편 159절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호 없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호 없어서 이번에 봉사회에서도 성경 일독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성경이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내 마음이 성경이 가있다면 여기 말씀하기를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호 없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호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10편 40편에도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 마음 심중에 주의 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 마음 속에는 교회가 들어있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세상 사람은 오로지 땅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땅에다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샀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정말 저 위에 쌓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입니다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대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잠신대 영원입니다 혼란은 반대가 영광이고 경한 것 반대가 중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혼란 받으면 이게 전부 다 영광으로 바뀌고 혼란은 너무나도 작은데 영광은 얼마나 무겁고 크고 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신대 이 잠시가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연연해하고 사무화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쏟는 것은 쏟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도시도 다 없어집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을 주님 준비해 놓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 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다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산도 영원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영원히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어느 사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얼마나 숫자가 맞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가 모래 하나를 물고 달까지 날아가서 하나를 옮겨놓고 돌아와서 또 하나를 물고 또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모래 알갱이를 다 달까지 옮기는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구만한 강철이 있는데 속에서부터 바깥까지 강철인데 달팽이 한 마리가 그 지구만한 강철을 뺑글뺑글 돌아서 그 지구만한 강철을 다 따라 없애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말했습니다 외국에 수 킬로에 걸치는 아주 엄청난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천 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한 번 딱 쫓고 날아가고 천 년에 한 번 쫓고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수 킬로에 걸치는 엄청난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는 시간과 영원을 비교했습니다 영원이 그만큼 엄청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지금 무엇에 가 죽냐 사냐 하는 그 생존 문제의 마음이 다 가 있잖아요 그리소인들의 마음은 어디 가 있어야 되냐 하면 육신의 죽음보다 덤부서운 둘째 사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혼이 지금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냐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보고서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온통 마음이 뼈 끼는 걸 볼 때 정말 너무 답답한 겁니다 성경 장번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력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지금 여기에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히고 세상적인 것에 붙잡히고 육신의 것에 붙잡혀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력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영원한 사망으로 둘째 사망 불모소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주님이 어찌 모르시겠느냐 책임이 없냐고 말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세에 던져오더라 둘째 사망 불모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되냐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그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유다설장입니다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료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극료리기라 유다설 받는 사람들 중에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료리기라 교리적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헷갈려야 하는 사람들 한때는 잘 믿는 것처럼 뭐했는데 뭔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흔들흔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예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극료리기라 여기에 또 어떤 자는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혼은 선한데 몸은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몸으로 죄 짓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엉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육체로 죄를 지었는데 그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러니까 네가 오염되지 않도록 극히 꺼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돌이킬지도 모르니까 또 두려움으로 극료리기라 여기 제일 심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마음의 가이소이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먹어리였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소경이 지금 벼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차들이 달려오는 쪽으로 기먹어린 사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멸망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서야 되는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지금 죽을 거냐 살 거냐 그것에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소동고모라에 불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명령하기를 너에게 속한 사람을 성밖에 끄집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밖에 나오면 살고 못 끄집어내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로세기르대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두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로세기에 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두 천사가 그 말입니다 로세기르대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소돔 고무라가 불에에서 망하는 것이 이게 100% 사실이기 때문에 나와야만 사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14절 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더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은 결국은 소돔 고무라 불탈 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로시 처신을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은 바르게 산다고 살았지만 아브라함하고 적극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는데 롯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야만 건져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고무라 있으면서 제대로 건져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가서 4장에 보면 술남비의 눈이 비둘기 눈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눈이 연못 눈으로 바뀌잖아요 비둘기 눈은 순결한 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한밤과 한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비둘기 눈인데 연못 눈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신을 신은 발을 얘기하면서 눈을 연못 눈이라고 연못 같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큰 눈입니다 비둘기 눈은 조그만한데 연못 눈은 큽니다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물론 좋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눈이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눈이 큰 눈일까요 신을 신은 발 에베 소수 육장이 말씀하기를 보금에 예비하신 것으로 신신고 보금에 예비한 것 평안의 보금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그러니까 보금전하는 발 그 발을 가진 사람의 눈이 연못 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눈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연못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 그것을 귀하게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원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영어성경에는 소울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절규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 누이 미리암은 온통 마음이 지금 모세에 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죽느냐 사느냐 지옥에서 만나느냐 천국에서 만나느냐 항상 그 운명 기로에 있는 겁니다 누가 보검 16장 찾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우옷을 잇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나사로라 이러만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아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대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느니라 가로대 그러면 고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의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 부자가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날마다 잔치하고 삽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예요 헌대를 앓고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친구도 한 분도 없습니다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런데 잠시 후에 운명이 바뀝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천사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는데 부자는 죽었을 때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좋은 무덤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했다고 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했습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아브라함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왕대가 불가능하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 서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의 타서 짓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도 지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잠시 후 여기 오는 게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건너간 부자는 어디에 마음과 생각이 가 있습니까 형제들 음부에 떨어져 있는 부자도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소인들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전학교나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운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삶이냐 둘 중에 하나로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력기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그 말은 죽느냐 사느냐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동생이 영원한 동생의 운명이 지금 다 죽는 상황이니까 우리 동생도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거 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려고 멀리 섰더니 서 있습니다 멀리서 서 있습니다 미리암이 딴 데 놀러가지 않았습니다 딴 데 놀러갈 때 공주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이가 나이가 우리지만 동생의 동생이 살아나야 되니까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있잖아요 딱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한 곳에 딱 가 있잖아요 참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느냐 하고 육신적인 일에 빠져서 그것에 몰두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뤄지는 겁니다 11기상 20장 찾겠습니다 20장 11기상 20장 34절 554편입니다 베나다시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업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세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어서 아합이 가로대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아더라 여기에 아람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베나다스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베나다스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약조하고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대신 아합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유란기상 유란기상 20장 40절입니다 여기에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의 기로돼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여기에 어떤 사람을 붙잡아 봤는데 너 이 사람 지켜야 된다 이 사람 놓치면 너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다 생명이 달린 문제면 꼭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리저리 볼일을 볼 동안에 도망가버렸습니다 네 책임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아하방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놓치면 생명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딴 데 신경 쓰다가 중요한 걸 놓쳤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붙잡혀 있다가 영혼을 놓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뤄지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볼일 보다가 놓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명 빼앗기는 걸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중요한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성경 11개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여우아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방 여인들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둘을 사랑했잖아요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여우아를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사랑하니까 이방 여인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마음이 흐트러졌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마음을 흐트려놨고 나중에 솔로몬 마음이 떠나서 떠나서 결국은 징계받고 날아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마음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흐트러들이면 이리저리 일볼동안에 적어 없어진다니다 이리저리 일볼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 걸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낚시꾼이 자기 귀여운 딸을 데리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낚시가 잘 안 잡히니까 물고기 잘 안 잡히니까 이곳저곳 옮기다가 딸을 바위에 앉혀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가 잘 안 돼서 이곳저곳 옮기다가 어느 곳에서 하는 게 낚시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낚시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어져 갔기 때문에 정찰에 오보니까 아 참 우리 딸 가보니까 벌써 바다에 없을려고 하고 없습니다 딸이 애타게 부러졌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 낚시의 정신이 팔려 있어서 세상 쾌락에 팔려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수 있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스스로는 마음이 둔해집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술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생활의 염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다는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에게 말이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거 이리저리 일보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붙잡혀 있다가 주님 갑자기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야 되겠습니까 성경 호세야서 4장입니다 호세야서 4장 11절 1260페이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기 음행이라는 것이 음행을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상 숭배도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행음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음행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은 마음을 빼앗아가고 묵은 포도주는 옛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 즐기던 것들 그런 것에 붙잡혀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새 포도주는 새롭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면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면 신앙이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가로주단은 은삼십에 돈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애서는 장자명분을 팥죽으로 파는 것 봐요 비리암은 나이가 어리지만 생사 문제에 딱 마음이 가 있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잖아요 예리미야 4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아의 아들 바루기 예리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제게 기록하니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이라 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령하느냐 그것을 경령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부를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리미야 당시에 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바루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서기관이고 예리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걸 대사하고 대신 기록을 해 준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루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여기에 바루건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여기에 바루건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리미야가 핍박을 받을 때 운명과 고락을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루건 예리미야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예리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곧 망할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루건 지금 자기는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찰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지금 바루건 높은 지위에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찰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제약 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상황에서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무엇이 그거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잖아요 영원한 운명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왜 미리암이 멀리서 딱 서서 무엇을 뚫어지게 보고 있을까요 왜 서 있을까요 지금 생사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왜 우리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냐 하면 이건 우리가 제 위치에 서 있고 안 있고 이것이 영원한 운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보금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지대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보기스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기고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등불을 켜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서 있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하고 장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여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디언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빌리포서 2장 21절 22절에 말한 대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 일이 뭡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복음 위해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겁니다 미리암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위치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있을 곳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성경 잠원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아름다운 방석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방석이란 말이 시보리로는 방석도 되고 이불도 되고 테피스로도 되고 테피스들이 이렇게 술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벽에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됐는데 자기를 위하여 방석을 만들며 그 말씀대로 방석은 방석은 앉는 곳이고 입으로는 눕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가 앉을 자리 자기가 누울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있을 곳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암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동굴에 와 있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왜 피해서 동굴에 와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위치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그렇지만 꽤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르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시부리인의 시부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랬을 때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그 누이가 바로에게 이러되 내가 가서 시부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복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은 모세를 건지는데 용감했습니다 누가 감히 파라 공주의 딸 가까이 가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녀들도 있는데 그게 뚫고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 봐요 모세를 건지는 쪽으로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적절하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미리암은 잠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는데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세긴 은정만의 검사가 아니라 이때 얼마나 적절하게 가서 말했습니까 내가 가서 시부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복이게 하리이까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성경 11기하 6장 7장에 보면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쳐들어와서 포위했습니다 성이 굶주려서 이제 자녀까지 잡아먹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등병 환자 네 사람이 성안은 굶주리고 있고 아람 군대에게 투항해도 어차피 배를 걸어 죽게 된 상황이니까 항복하자 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제 군대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가보니까 진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실컷 벗고 보석 다 감추고 그런데 이쪽에는 굶어죽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에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가서 얘기해서 기관해서 해방시켜줍니다 성경 열한기하 7장입니다 7장 9절 그 문등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의 9절에 문등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거 소식만 전해주면 직원에서 해방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참잠하고 있도다 모세를 건지는데 미리암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리암은 용감했습니다 탐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에디오페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예배하던 에디오페의 구세네시 그 사람은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필립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답을 알면 얘기해달라 마차 위에서 깨닫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야 할 때 입을 벌려야 됩니다 미리암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아는 이 복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느라 믿는 고로 믿는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31편 23절 24절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우아를 사랑하라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우아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용감하게 용감하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불러오라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하고 연결을 딱 시키잖아요 미리암은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모세 키우는데 적합한 것이 맞으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다 연결시켜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와 연결을 딱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또 교회 안에 연결을 되어서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성경에서 나중에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레옥기 15장입니다 15장 20절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대 너희에는 여우아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용하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지 서밀오라 하였더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이제 추레급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추레급이 이루어질 때 소고 잡고 춤을 췄다 자신이 동생 모세가 죽음에서 건진받을 때 쓰임받았습니다 그 살리심받은 그 모세가 자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급을 이루어졌을 때 미리암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리암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를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온라인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온라인도 주님이 사용하셔요 지금 땅속에 하나님께서 유물들을 넣어두시고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땅속에 있는 유물들을 끄집어내서 성경이 사실이란 걸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땅속에 화석도 주님 사용하셔서 진화론이 아니고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입에 나오는 찬미도 사용을 하시고 나기도 사용하시고 예수님 예로살림입성 하실 때 나기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좋은 책자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온라인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온라인은 주소를 전해주고 강국한 마음을 부탁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건지는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발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소를 보내고 강국히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일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몰래 감초 끼어올 때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운명이 운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디엘 무디가 말한 것 중에 사랑은 큰일을 한다 그렇죠 사랑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대로 미리암 마음 속에는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었습니까 너 3년 반 동안 훈련 잘 받았느냐 안 물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 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 식었느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한 마음속에는 동생을 정말 불쌍히 이기는 마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이는 어리지만 불붙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에게도 불붙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20장 구절 8절 구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지조오니 여우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내가 다시는 여우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산모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산모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홍거대 먼저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정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슬프고 아프다 4번 밑에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속이 다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멸망을 미리 보니까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운명 앞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생명 없고 사느냐 죽느냐 하나는 절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즉각적으로 사람을 건지고 주님이 온라인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어쩌면 이런 코로나19를 이렇게 길게 해주시는 이유도 아마 말씀을 들을 사람에게 기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저 위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일에 우리가 다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온라인 소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56장 1절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문을 들어 하늘이 보라 오지러운 세상중에 꽃꽃마다 상한 영예 탄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귀를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믿는 자여 너희 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이내 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 하시는 날 꼭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 할꼬 아멘